제발은 멀리 간다. 인사해줘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발 제발 바뀌어라. 제발 제발 부탁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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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늘 언니를 몇 대 맞을 예정인가요? 그래서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오늘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끈언니 왔어요. 끈언니 뭐야? 비장의 모기. 언니가 아직 안 나갔어요. 엄마가 오늘 준비한 비장에서 오늘 준비한 비장에서 오늘 준비한 비장에서 오늘 준비한 비장에서 아 언니 손이 잡기 싫어서 그래 아 언니 손이 잡기 싫어서 그래 아 언니 손이 잡기 싫어서 그래 자체가 너무 웃기다 고양이들 조카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 처음 봤어 띠브리 띠 아 미치겠다 띠브리 띠 아 해봐 띠 아 해봐 아 아 아 아 아 그래 아 저거 버렸어 안돼 젓가락으로 줘 젓가락으로 줘 이진사 해달라 그래 봐 젓가락으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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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진짜 좋은가 본데 진짜 좋은가 본데 진짜 변하고 있어요 큰언니 큰언니 비정의 무기를 갖고 왔어요 큰언니가 이거 라이브에서 처음 선보이는 기술이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찍으려다가 이거 라이브에서 보여드리라고 큰언니한테 아껴달라고 했거든요 큰언니한테 아껴달라고 했거든요 좋아해 좋아해 이렇게 하면 그놈이를 마음껏 만질 수 있어요 어어어 audience 아++++++++ 응 이중 이만 드라마 인도 전화 정환 오혜 wars 인건 아니 다행 도움던 와 ショ LORD 아 어? 이게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윤구삼촌 뭐야? 어머, 어떡해! 어떡해! 상신나만 웬일이야! 윤구삼촌 진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큰돈을! 마루나렛니 아이고, 귀엽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캐티가 다른 장난감 기부사색도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마루나렛님 진짜 감사합니다. 메보좌님 감사합니다. 어, 나 지금 떨려요, 심장이. 어, 나 지금 숨도 떨려요. 어, 너무 큰 가위를 안아가지고 눈물 날 것 같아요, 또. 뭐야, 진짜. 윤구삼촌이랑 마루나렛님이랑 상향으로 으음 だ이아니 마루나렛님 가위끼간 이겨울도땐어요. 응! 오! 어, 나 목소리 떨리는가봐. ㅋㅋㅋ 네, 저녁볶음날 ball 엄마센병 언니가 이 와중에 저 우는데 VR해요 보름이 너무 귀여워 너무 많이씩 안 먹게 해야 돼 무서워 무서워 눈이 무서워 이렇게 산나탕이 왜 이를 만질려고 인사를 왜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치찍는데 벌써 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언니 잠깐만 눈이 무서워 눈이 무서워 이렇게 바로 눈이 눈이 무서워 언니 주먹 주먹 잘해 살살 살살 어디 있어 숙소 슬슬 큰언니가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건 큰언니 큰언니 안 맞는 걸로 한번 정신이 쓰러내 볼게요 표정, 표정 가봐요, 표정 그럼 이제 재빠르게 손가락 하나로 큰언니가 튼서고 인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수리를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재빠르게 또 바꿔줘야 돼 손 치우면은 이제 걸려 젓가락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져, 젓가락 하면 눈까지 감아요 그래서 젓가락 들고 있으면 큰언니가 잘 안 맞아요 저 쟤 지금 점병이라서 조금 느린거지, 기가 막히게 알아 제가 제발을 빨리 간다 인사해줘, 인사 인사 고유정 씨의 마음을 진짜 너무너무 잘 못 만져와 괴로워 얘피도 괴로워 엄마한테 맞았어 그럴 때마다 밖으로 나가 뱀사진 찍었지 그럴 때 나는 밖으로 나가 뱀사진 찍었지 보름 본 적 없고 문 적 없고 사랑도 없고 4시간 40분째 방송 중이에요 지금 5시간째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대박이죠 5분째 방송 중이에요 5분째 방송중이에요 2분째 방송중이에요 2분째 방송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